맛있겠다. 시금치도 너무 잘 먹으셨다. 사실 밑반찬 만드는 게 힘든데, 그렇죠? 나물 요리가 진짜 힘들더라고요. 아니, 메인이 몇 개야, 진짜. 닭삭길치는 얘기 한 번 할까? 어떻게 하면 당신 맛있게 먹게 해 주나 연구를 계속 하는 사람이야. 아, 네. 자기는 앞으로 잘 할 거라 그랬잖아, 다. 해야지, 하지. 예전과 다르게. 앞으로의 계획은 잡고 있어? 뭐 생활에 대해서? 집이라든지. 아직 안 합쳐졌죠. 계획은 머릿속에 다 있어. 생각도 있고. 아니, 생활을 안정되게 만들어 줄 수 있냐고. 각오가 돼 있냐고. 음. 각오는 옛날에 돼 있지, 이 사람아. 각오만 하면 뭐 해, 실천을 해야지. 나는 자기가 옛날에 진짜 생각 없이 사는 줄 알았다니까? 아,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고. 그냥 긍정적으로 사는 거. 안 하고 싶은 거지. 안 하고 싶은 거지. 아니, 안 하고 싶은 게 아니지, 그거는. 어? 안 하고 싶은 게 아니지. 어... 안 하고 싶은 거는 그, 피한 거고. 어? 피했잖아. 피했잖아. 뭘 피해, 내가. 피하지는 안 하지, 비겁하게. 생각하는 게 이렇게 틀릴까? 옛날에 응. 집 다 팔아먹었잖아. 몰라? 알아? 집. 몰라? 알아? 집. 몰라? 알아? 집. 아니, 내가 당신이 몰라 그 집 팔아가지고서 계속 그 저기 뭐냐. 꽃감빼 먹듯이 생활비 쓴 거 다 알고 있어. 내가 모를까 봐. 하잖아. 아... 그때 생각하면 밥 맛이 없어지네. Akron Voyager Pix . pont 부 Time 온 거 lament음이 있었어. 감사합니다.